고개 안 끄덕거리고 먹어봐 고개 안 끄덕거리고 먹어봐 여기서 가면은 아뇨 할아버지 들리는데 당국시면서 진짜 이름도 완전 저거 뭐야 저거 자트하면서 아 자트? 젊어지긴 우리 진짜 할아버지 근데 우리 여기 왔었잖아 여기 왔었잖아 왔었잖아 아저씨가 거기 갔잖아 진리스로 갔잖아 저기 간면 슈퍼가 있어 와 여기 너무 많다 나는 한국에 살고싶다 한국에 살고싶다 재밌어 재밌어 이게 얼마만이죠? 바이비일즈에요 갑자기 왜 애기기 되셨어요? 이제 왜 애기기 아 사랑나네 아 이게 얼마만이야 이게 얼마만이죠? 아 진짜 왜 그래 세일폭신 아 왜 세일폭신 어디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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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앞지 저기앞자 저기앞자 다리가 있어? 어디앞지 어디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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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나요? 네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언니 여기앞던 것 같아 언니 너무 예뻐 개꼬 가자 개꼬 개꼬 갈래요? 저런거 찍으면 안돼요? 사람들 사람 얼굴 나오면 먹고 라페 왜 다른사람 풍갖고 치매하시죠? 아니 저런 물을 개꼬볶고 얼굴만 가야돼요 오돌뼈 오돌뼈가 먹고싶어요 나페 대전 오돌뼈 주세요 오돌뼈에 목숨은 아우 아우 네 네 이거 서비스한테 감사합니다 1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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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 맛있어요? 서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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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매워 고기 안 끄덕거리고 먹어봐 고기 안 끄덕거리고 먹어봐 고기 안 끄덕거리고 먹어봐 고기 안 끄덕거리고 고기 안 끌고 도전 15,000원 다해 1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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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